야라다이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디가 야라다이스예요? 다. 다 야라다이스. 아니 그럼 뭐 야라다이스라는 표현이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저는 조금 억울했어요. 좀 괴롭히던 선임. 괴롭혔던 선임은 없는데 괴롭혔던 후임은 있어가지고. 아, 후임이 괴롭혔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원하는 보직 그리고 꿀보직, 헬보직이 공존하는 바로 그 보직 운전병 예비용 병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색한데 경매가? 어, 경매가 어색한데? 오늘 원래 네 분을 모시려다가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좀 촬영이 불발이 돼서 세 분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각자 좀 개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 예비역 병장 23살 길기종입니다. 7월 저녁이요? 네, 맞습니다. 8월 저녁이요? 지금 저녁증이 잉크가 안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어, 기분이 어떤가요? 워낙 군대 포병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 저녁 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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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지금 저번 달 지금 며칠 됐어? 한 달도 안 됐어? 이게 나온 지 한 달은 됐지만 네. 다시 부대도 굳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홀가분하다. 확실히 저녁증이 안 말랐다. 말투철인 것 같은 느낌 날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병들, 우리가 보직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는 OX가 있습니다. 한 번 이 앞에 OX 있죠? 네. 그거 한 번 들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자, 운전병. 꿀보직이었다, O. 아니다, 헬보직이었다, X. 하나, 둘, 셋. 어, 꿀보직 두 분의 헬보직이 가뿐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나는 다시 입대도 운전병으로 가겠다. 가겠다면 O, 아니다 하면 X. 하나, 둘, 셋. 어, 헬보직이긴 했지만 다시 가겠다면은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전병 분들에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대 무사고. 운전병 분들 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대 무사고. 500일, 1000일. 레알 팩트인가? 팩트면 O, 액션이 치워져 있다. X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아, 오. 저도 애매해요. 아, 애매하다. 저도 애매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확인할 길은 없다. 이게 보통 부대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무사고가 쭉 이어지는 거고 아. 그러니까 상급 부대에 보고할 일이 생긴다. 네네. 그러면 무사고가 깨지는 거고 아, 그러면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뭐 타이어 펑크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걸로... 그런 거는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 그럼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명사고가 났거나 어떤 파손이 크게 나거나 그런 것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현, 준. 네. 어, 우리 앰뷸런스 운전병이요. 네. 운전병이 어떻게 좀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좀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친구들은 다 행정병으로 가고 행정병으로 될까 운전병으로 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짜장면 먹고... 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그러면 운전병을 지원din서 운전병 합격을 해서 입대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운전병을 지원을 해서 갔고요. 네.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냥 가게 되면은 사실 어떤 부직을 받게 될 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 힘든 부대에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군복무를 하자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운전병을 지원을 했죠 저는 요즘 군대가 편하다고 들어가지고 어떤 보직을 가도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지원 안 하고 그냥 입대했습니다 아 운전병 지원 없이? 요즘 운전병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많이 차출을 해갑니다 징집으로 아니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부러운 게 아니 저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동반입대를 가긴 했는데 사실은 차출하는 경우들을 듣긴 했는데 주변에서는 훈련소 동기들 중에 한 명도 없어서 있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또 이렇게 차출돼서 간 경우는 제가 본 거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어디로 갔죠? 이 퍼병렛 아 알겠습니다 어두워요 락비씨 아 네 그러면 우리 앰뷸런스로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에 앰뷸런스 운전병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꿀보직 중에서도 꿀보직이 앰뷸런스 운전병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꿀보직이라 말했으면 꿀보직이지만 힘든 보직일 수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 힘든 보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내에 사격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무대에서 따라가야 돼요 사격장에 위치해서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차 안에서 가만히 그냥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있고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다가 당직병이 발을 흔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당직병이 서림이었어요 그때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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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야 되는데 후선 가야 돼 후선 가야 돼 아 그때가 새벽 2시인가 3시였는데 급작스럽게 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네 아 그런 것만 제외하면은 뭐 생활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만하다? 네 아 어떤가요? 처음부터 배차기원이었나요? 저는 원래 중형 차량 운전병을 받았다가 네 행보관님께서 어 너 컴퓨터도 좀 하는 것 같고 네네네 똘똘해 보이는데 네 배차기원 해볼 생각이 없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상을 본 건가요? 네 약간 반상이 또 워낙 똘똘한 상이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수송되었어요. 그래서 지휘, 인사, 정보, 정훈, 작전, 군수, 본부지원, 의무, 통신, 1대대, 2대대, 3대대 모든 부대에 원활하게 차량과 운전병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들을 좀 어떻게 조율하는 담당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부대가 엄청 컸네요. 부대는 운전병만 한 130명 정도 있었고 차량도 거의 한 200대 가까이 있는 그런 부대였고 여단의 모든 배차를 담당한다. 수송인물을 담당한다. 그러면 그 생활관 안에 운전병 분도 계시고 배차 계연도 이렇게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운전병들이 있고 행정 분대가 있고 정비 분대도 따로 있어요. DP라는 영화에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던 병사 중에 하나가 저 DP 쟤네들 완전 개꿀빤다. 선임 입장에서는 개꿀빤은 후임 보기 싫다 해가지고 배차 계연도 개꿀이야 막 이러는 선임은 없었나요? 근데 운전병 입장에서 봤을 때 배차 계연도 진짜 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꿀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를 내가 넣기 때문에 저한테 밉 보이는 순간 한여름에 쓰레기 배출 쓰레기 배출 쓰레기 배추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알게 부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잘 보이면 엠뷸러 보낼 수 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운전병들 사이에서도 아 나 저 보직 쪽 저 차 담당하고 싶다라는 그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엠뷸런스 또 뭐가 있죠? 1호차. 1호차. 근데 1호차 같은 경우는 장군 잘못 만나면 큰일 나지 않나? 1호차라는 게 장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령 중령일 수도 있고 지휘관 운전병을 이제 저희는 1호차라고. 그러면 1호차 엠뷸런스 또 뭐 있어요? 보통 군용차들보다는 민수차량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임무 자체가 그렇게 힘쓸 일이 없는 게 민수차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권한을 쥐고 있는 자가 거의 준 간부 수준이다. 그러면 어땠어요? 저는 이제 버스 운전과 전투 유조 차량 5톤짜리를 운전을 했는데. 큰 거 큰 거. 네 큰 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좀 잘 풀린 군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병 말부터 버스를 받아서 운전을 하면서 유조차도 하는데 저희가 포병이라 했잖아요. K9 부대예요. K9 부대는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또 독립대대예요. 제가 이제 본부 소속이었는데 본부랑 1, 2포대, 3포대 거의 한 30분 거리 위치를 하고 저희가 포를 쏘는 훈련을 하고 나면 K9도 기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쵸. 그럼 제가 이제 전투자를 끌고 산을 넘어서 힘들게 도착을 해서 기름도 제가 넣어요. 아 직접? 장비 키고 기름 넣고 다시 끄고 이동해서 또 포를 주유하고 그거를 이제 1, 2, 3포대를 다 하다 보니까 한여름은 진짜 덥고 겨울엔 춥고. 이게 그러면은 그 유조차 크기가 뭐 버스만 하나요? 그냥 오토온 이제 K711 차량을 이제 유조차로 개조한 건데 크기가 그래도 버스만큼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버스만큼 크다. 아 그만큼 크기는 크다. 그럼 운전은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그런 훈련장이라든가 사격장 같은 거 가면 길이 비포장도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숨은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대 가기 전에 야수교를 가잖아요. 문전병 같은 경우에는. 야수교에 제가 이제 사연을 많이 받아보면은 야라다이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야수교, 2야수교, 3야수교까지 있나요? 네. 어디가 야라다이스예요? 다 야라다이스. 다 야라다이스. 아니 그럼 뭐 야라다이스라는 표현이 필요가 있나? 저는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2월에 입대를 했는데 20년 2월이 진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란 말이에요. 아 그쵸.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야수교를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시기에 2수교, 3수교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럼 다 1수교로 와요? 2수교, 3수교로 가야 되는 인원들이 다 1수교로 와서 1수교에 막 인원이 2천 명 넘게 있던 시절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퇴갈이 되나? 훈련이나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면 1시간 반 기다리고 PX도 뭐 한 3시간 기다려야 되고 밥도 뭔가 양도 좀 적고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서 근데 저도 같은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제 야수교를 가야 될 시기에 2수교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2수교 가야 될 인원들이 1수교로 오니까 이제 1수교에 사람이 터진 거예요. 일단은 야수교 같은 경우에는 6주 있나요? 대형은 5주, 중형은 4주, 소형은 2주 그러면 야수교를 갔어요. 그럼 거기서 소, 중, 대로 나뉘잖아요. 이거는 랜덤으로 뽑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사회에서 운전한 거의 5천 킬로? 네. 운전하다가 야수교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2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형 가라. 모해말카드에 뻥튀기해서 가라도 차라. 아, 그러면 대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소형이 조금 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1종 면허가 보통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갖고 있는 급수에 따라서 좀 배치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랜덤인데 보통 대형들을 선호하고 대형을 가라고 권유하는 거는 어차피 중형 차량 운전면허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자대해서 뭔가 대형 버스 인원 수송이나 이런 걸 하려면 대형 면허를 따러 다시 야수교에 가야 돼요. 대형을 따르면 중형, 소형 다 몰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대형으로 해버리는 게 나중에 편할 수가 있다. 차라리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수송관님 입장에서도 중형 운전병한테 배차를 줄 바에 대형 차량 운전병한테 주자. 대형 차량이 좀 더 크고 그래도 야수교에서 길게 교육을 받았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가장 많이 뽑히나요? 네. 저는 또 거기서 갈아쳐서 대형을 가게 됐는데 기능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작은 차만 수용차 운전하다 보니까 대형차 감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죠? 실력이 뽀릅났는지 중형으로 감금돼서. 그러니까 아무리 가라로 쳐서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뽀릅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조교 입장이라든가 교관 입장에서 보면 알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대형 같은 경우에는 안 해본 친구들이 갑자기 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야수교에서 혹시 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저 있을 때는 사고가 한 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야수교에서? 인명사고까지는 아니었고 운전 교육할 때 영내 운전 교육을 하고 영외 운전 교육을 하는데 반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갈 때 하고 다른 인원들은 버스를 타고 따라갔다가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거는 또 교대를 해서 오고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는데 가는 길에 앞에서 꽝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두돈반 차량 운전하고 있던 교육생이 주차하던 아반떼를 우회전 돌다가 그냥 반가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반파가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고를 봤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영외 운전 교육할 때 야수교에서는 기껏 달려봤자 한 40km 정도로 달리는데 우회전 돌고 있을 때니까 훨씬 더 느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아반떼가 그냥 반이 그냥 날라가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오는 차가 워낙 크니까, 전두차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소리로 듣기에는 그 차가 새 차였나 봐요. 그리고 거기 무슨 할아버지께서 새 차를 뽑으신 건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셔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운전병에서 혹시 제외가 되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은 퇴경이 논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에서 대형 운전병을 갖고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거기서 대형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무조건 100%요. 야수교는 근데 사실 아까 또 얘기하셨겠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밥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나요? 저는 그때 이 야수교였는데 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훈련소랑 비교했을 때는 뭐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야수교에는 저 기술 때는 맏다시랑 김가루 있어가지고 참기름이나 그거만 먹고 그거면 끝이잖아. 네. 본인 할 때도 밥은 그래도 원래는 잘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인원이 몰래다 보니까 좀 조금 배직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대신에 거기 부대장님도 인지하고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해 주셨어가지고 살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는 잘 됐다? 네. 4주 동안 한 7kg 정도 빠졌습니다. 와. 7kg가? 네. 훈련소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훈련소 때는 거의 유지가 됐는데 네. 야수교 때 한 7kg. 오히려 못 먹으니까? 네. 너무 좀 잘 못 먹었었던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운전병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키로수 대비해서 휴가라던가 이런 거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포병에 계실 때는? 저희는 뭐 키로수를 많이 타든 적게 타든 휴가는 따로 없었어요. 제가 얼핏 듣고 5,000kg, 10,000kg 이상 타면 뭐 어디 몇 방 며칠 주는 부대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아니었다? 네.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어디 포병여단이었죠? 이 포병여단입니다. 걸러야겠네. 이 포병여단에 계시는 간부님들 운전병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키로수 휴가가 아예 없었는데 행보관님한테 쪽지로 적어보고 해봤는데 너네 일가하는데 왜 휴가를 주냐 아... 그러니까 행보관님 입장에서 앰뷸런스 애들은 별로 휴가 챙겨줄 필요 없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뭐 버스나 그 유조 차량이나 앰뷸런스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로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특이사항이 매일마다 발생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버스나 유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을 무조건 다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그건 아예 없었다는 아 근데 이제 키로수 휴가는 없지만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운전병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운전병들 모아서 분기 한 번씩 맛있는 거 먹고 회식 같은 느낌이에요? 네 회식 같은 느낌이에요. 부대 안에서? 네 부대 안에서 부대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포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본부에서 4명 각 포대에서 2명씩 뽑아서 2박 3명씩 줬어요. 분기에 10명이죠. 네 대대장님 네 포상휴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키로수랑은 상관없이 네 키로수랑은 상관없습니다. 불만인가요? 네 저는 받아가지고 아하하하하하 못 받는 인원도 있어요? 근데 분기 한 번이다 보니까 아 또 운전병도 적고 조용수도 적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받을 수 있을 거다. 우리 또 배차개헌이 봤을 때 포상휴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병들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키로수 포상휴가가 있었어가지고 있죠? 네 5천키로 만키로 이렇게 있었는데 대신에 무사고로 수행했을 때 아 무사고 포상휴가를 줬었고 이쪽 부대들 보다는 좋았다고 느껴진 게 지금 든 생각이 저희 부대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었어요. 아 마일리지 일과 시간 외의 임무를 수행하면 네 그 시간을 두 시간을 만약에 더 연장 근무를 했다 이러면 두 시간 마일리지를 찍는데 요거를 24시간을 모으면 포상휴가 하루로 바꿔주는 뭐 5시 반 이후에 근무실 거에 대해서는 두 시간 기준 마일리지 하나가 나왔다 네 그래서 보통 반 배차가 있다 하면은 운전병들이 좀 좋아했었고 왜냐면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운전병들 중에 네 우리 그 김진우 병장님한테 김진우는 마일리지 좀 탈 수 있게끔 어디 좀 배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바라봤어요? 많죠 너무 많죠 그러면 본인이 약간 좀 친해? 그럼 좀 더 챙겨주고 아니 그럼요 하하하하하하 기분 안 좋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아니 너 운전병이었어 하하하하 영내에서 작업해 아 진짜 실세일 수가 있겠네요 운전병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컨트롤해서 쌓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키로수도 국방 수송정보책인가 DTIS라고 거기 운전병 기량등급이랑 키로수랑 보험처리랑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키로수를 입력을 해야 포상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키로수 입력도 제가 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반올림 같은 것들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몇 점 몇 키로 하면 예를 들어 반올림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해 하하하하 수송정보책계가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한번 안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전 항상 외무대에 있다 보니까 수송부에 전화를 해서 혹시 몇 키로 탄지 올려줄 수 있냐 누락되는 경우들이 근데 뭐 비일비재할 것 같기도 하고 부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했다? 억울하진 않은데 그냥 올려놨다 아 근데 뭐 억울하기에는 너무 좀 군생활에 앰뷸런스라는 보지기 좀 괜찮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어때요? 앰뷸런스 운전병보면 하하 하하하하 운전 같은 것들을 하다가 아 나 너무 이 차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좀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저희 부대는 이제 1호차 제외하고 구식차랑 뭐 여러 가지 고정배 차들이 있는데 AMB도 포함이고 저희 수송관님께서는 그걸 이제 처음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아 하나를 다 맞는 거를? 네 그래서 보통 길어야 뭐 5개월 3개월은 채우고 다른 차로 옮겨라 그니까 순환보지기 같은 거네요? 네 그니까 버스하고 유조하고 또 다른 것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잡다한 것들만 타고 이제 고정배 차는 이제 버스랑 유조차 두 개가 메인이긴 했지만 다른 것들도 한두 번씩은 해봤다? 뭐 저 스타렉스 타고 뭐 춘천 한번 드라이버 나갔다 오고 네네 앰뷸런스가 메인 다른 거는 뭐 좀 뭐 스타렉스 부식차 한번 했었고 1돈 방역차 그러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3개월 5개월 다니려고 순환보지기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나요? 여기는? 사실 다른 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앰뷸런스가 지겨프다 보니까 아예 좀 밖에 많이 나가고 싶고 네 원래 군대에선 지겨운 게 복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보직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내무생활 선임들과 고참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독립중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대에 사람이 적어요 전입 왔을 때는 60명이었지만 전역할 때는 이제 45명 오 오히려 더 끈끈하게 아니 그러면 그 본부포대 안에 있는 이제 운전병이면은 네 그 본부포대 그 사람들이랑도 그냥 선우인인가요? 네 아 운전병 따로 그런 운전병들끼리만 그 선우인 그 관계가 아니라? 네네 전부 다 그냥 선우인 관계에 집중하면서 네 친하게 잘 지냈어요? 좀 괴롭히던 선임? 괴롭혔던 선임은 없는데 네 절 괴롭혔던 후임은 있어가지고 아 후임이 괴롭혔다고? 네 요새 또 참 SMG세대 아 몇 개월 동기제죠? 저희 3개월입니다 몇 개월 동기제예요? 저는 3개월이었습니다 몇 개월이었어요? 저희 또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땠어요 선우인이라던가 그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들만 있다 보니까 자대에 배치 받고도 사실 바로 임무에 투입되진 않아요 그쵸 좀 B급 정도까지는 기량이 올라와야 이제 임무를 수행시키는데 네 그래서 배차를 못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선임들 눈치가 많이 보이죠 아 그 배차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잘 받아서 이수를 잘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수송대 간부님들이 운전교육을 시키고 네 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과를 못한다 겉으로만 봤을 때 운전병이지 계속 역내에서 작업만 하다 보니까 아 운전병 선임들 입장에서 어? 얘 운전을 못하네 운전이 주인 부대다 보니까 운전을 못해? 군생활 못해? 아 획급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운전병이니까 네 운전병인데 운전을 못하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B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C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으로 배차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겠네요 아예 아예 안 떨어져 아예 사실 사연 중에 운전병인데 운전 한 번 못하고 전역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운전을 너무 못해서 안 시킨 경우도 있고 네 정말 뭐 부대의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운전 안 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사회에서는 그냥 승용차 같은 거는 운전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요새 근데 군용 차량은 수동 차량도 많고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잘 적응을 하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예 요즘에는 2종 보통을 많이 따나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기본이니까 1종 보통이다 보니까 남자는 1종인데 1종 보통이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워낙이 자동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 사고 난 적은 없었나요? 저는 작은 거 하나 있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역내에서 이제 버스 세차하려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이제 세차하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뺏느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 나서 에이 설마 하고 다시 아빠로 빼서 후임한테 박았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에 박은 거예요? 그때 봉고스리라고 트럭 하나 있었는데 아아 군차량이에요 그것도 살짝 그러면 멀리서 이제 수송가님이 샤우팅을 그게 또 이제 좀 멀리까지 다 들린 거예요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컸나보네 수송가님이 살벌해요 그럼 수송가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나요? 너무 짱사고라 그냥 수송가님이 욕만 조금 하시고 그러지 마라 제가 또 전역할 때쯤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나게 되면 배차계원에서도 관리 같은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사고 상황을 빨리 보러 가야죠 아 이거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보통 간부님들이 다 정해주세요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하자 뭐 보고서 쓸 거 준비해라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저 정도면 아마 부대 내에서 알아서? 해결이 됐을 것 같고 사실 운전병들은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사고가 많이 나진 않아요 보통 저렇게 복귀해서 정비거나 주차하다가 살짝 긁거나 밟거나 이런 수준의 사고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운전은 또 운전대로 하지만 또 그 차를 정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운전병은 정비까진 안 하나요? 네 간단하게 뭐 엔진 오일 체크하고 네 타이거 발로 차고 아 그 정도 저희는 수송관님이 예 진짜 전문적인 거 그런 것만 정비병한테 맡겨라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너네가 해라 그게 제일 무섭잖아 뭐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 가는 거 아니면 유스불리기 바꾸는 거 펑크나면 빼고 아 이거 타이어 펑크 이런 거는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무거운데 바퀴 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맡겨야 되는데 제가 일병 한 3,4,5롱때 두 돈만 타이어가 엄청 크고 무거운데 네 저는 이제 혼자 7개를 갈았어요 그 뒤로 정비관님하고 수송관님이 넌 진짜 타이어 담당이다 여러분 이 포병여단에 가시면 운전병 뿐만 아니라 정비병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운전병이지만 거의 뭐 정비병도 0.5인분 이상은 한 거고 운전병만 추구장 찬 앰뷸런스로 한 거고 네 근데 앰뷸런스를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대비실 갔는데 거기서 보충대를 가서 단순을 입력을 해갖고 여단 두 개랑 의무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의무대가 되고 의무대로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앰뷸런스 운전병을 맡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 네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제가 또 듣기로는 운전병 중에 파견 운전병이 또 그만큼 또 군생활하는데 좀 괜찮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네 파견이 보통 부대마다 다른데 어느 부대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정도로 순환을 돌려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2주 가게 되면은 아저씨잖아요 말 그대로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네 나 앰뷸런스 운전병 보내줘 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로비가 좀 있잖아 아 뭐 PX 가거나 네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PX가 없었어가지고 네 월수금마다 외부에 있는 PX를 갔다가 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PX 가기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쓱 음료수나 과자 하나 찔러주면서 다음 주 파견 나를 넣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이거요? 저희 여당 같은 경우에 의무중대의 여자 하사님이 네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중대로 파견 가는 걸 굉장히 선호를 했죠 아 어떻게든 없는 썸이라도 만들어 볼라고 아 뭐 그냥 썸이 아니어도 뭐 이왕 있을 거 아 이왕 있을 거 이왕 있을 거 네 요런 사람들이랑 있는 거 앰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같이 보병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훈련 중에 우리는 다 걸어가는데 운전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듯한 친구들이 그 앰뷸런스 운전병들이란 말이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내에 있는 사격장이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부대 같은 경우는 사격장 가려면 언덕을 다 올라서 올라서 가야 되는데 그쵸 저는 차 타면 그냥 쓱 보고 아 애들은 다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만 이렇게 차 끌고 올라가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네 그럼 웃지마 저희는 딱 행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짜 나 지금 다리라도 부러뜨려가지고 저기 타서 진짜 앉아서 가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고런 부분은 진짜 너무 좀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네 A&B 운전병이 있긴 한데 행군이 있을 때 이제 간부님들이 어 나 행군하기 싫어 A&B 운전병한테 너 행군해 내가 운전할게 어디라고 했죠? 2포병 하하하하하하 지금도 거기 그 부대에 또 후임이나 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네 이제 동기는 딱 한 명 남아 있고 네 후임들 전우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출해서 간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 주변에는 오히려 지원한 애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 운전병 지원율이 많지 않나? 이제 저희 부대 수송부에 이제 애들이 한 14명 18명 그 정도 있는데 지원한 애들이 한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징집이 더 많은 케이스여가지고 그 운전병 지원할 때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그게 병무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육후훈련소 전방사단 51사단 55사단 두 개가 있는데 경쟁률이 제일 몰리는 곳은 51사단 55사단이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죠? 51사단 경기도 화성이고 55사단 저희 에버랜드 아 에버랜드 아 거기 에방사라는 표현이 있던데 에버랜드 방위사령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하던데 맞나요? 저도 거기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일단 서울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큰 이유지 않나? 집에서 가깝고 그리고 또 휴가 나오면 에버랜드 한번 갈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일부 부대가 이렇게 몰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마 최근 들어서 운전병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군복무 기간이 되게 단축됐기 때문에 1년 6개월이죠 네 운전병들이 이제 기량이 올라올 때쯤 되면은 전역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량은 그대로 있는데 좀 A급 운전병들이 계속 빨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충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장점을 또 뽑으라고 하면 아 아